아예 뒤쪽은 다 혹겹. 근데 웬일이에요? 얘가 왜 이렇게 형태감이 잘 잡혔나 했더니 안쪽에 박음질부터 시작해서 디자이너 브랜드예요. 절대 자신의 명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. 이 정도로 옷을 잘 만들고 받아보세요. 정말 이 박음질 하나하나에 놀라실 거고 저는 지금 블루 컬러를 입은 상태인데 블루 컬러도 되게 예쁘죠? 화사해 보여서 너무 좋아요. 이 상태에서 아 나 안쪽에 입을 옷 없는데 어떻게 고민하지 마세요. 저희가 함께 드려요.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예 세트로 입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코디. 이 상태에서 살짝 얘 안쪽에다 넣어서 반바지랑 이렇게 입어주셔도 너무 좋은. 아니 심지어 면이에요. 민서씨 겉옷이 안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. 그렇죠?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도 너무 세고 직장생 하시는 분들 이제 실내에서 저렇게 민서씨처럼 살짝 걸쳐 입고 저도 지금 이렇게 화이트 한번 그냥 어깨에다가 걸쳐봤거든요. 이게 린넨이잖아요. 이렇게 다 걸치는 순간 너무 시원해. 너무 시원해요. 그리고 이게 또 사이즈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걸치고 다녀도 뭔가 그죠? 뭔가 그 느낌이 나요. 사실 반바지 같은 거 이런 거 입으실 때도 필요하기도 하고요. 얘는 살짝 또 이제 걸쳐서 어머 이렇게 어떻게 다녀. 부끄러워. 남사스러워요. 남사스러워. 너무 부끄러워. 누가 막 쳐다보는 것 같고 살짝 입어줘야죠. 이게 우리 결혼한 유부녀들의 특징이에요. 남사스러워. 아가씨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다녔는데.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다 노출하면서 다니더니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.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. 화이트 컬러는 여름에는 재킷의 기본 컬러입니다. 블랙을 안 사시고 여름에는 화이트를 사시죠. 자 린넨으로 레이온으로 이렇게 좀 박시하게.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걸쳐만 주셔도 내가 편안하게 좀 입을 수 있는 여름 재킷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 지금 컬러는 네 가지. 블루, 그 다음에 네이비, 화이트, 핑크고요. 아 핑크 민서씨 입었어요? 핑크도 입겠네. 얘는 여리여리한 핑크예요. 그래서 여름에 기미, 잡티, 홍조. 이것 때문에 정말 화장하기도 싫은데 되게 두껍게 하잖아요. 칙칙해 보일까 봐. 그런 피부톤을 생기있게 싹 보여주는 아이템. 저는 이 카라가 넓어서 얼굴이 작아 보이고 목주름이 약간 안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어도 되게 좋아하고 진짜 김초롱 디자이너 이 센스, 스페어 단추까지 하나 같이 다 드리니까 정말 디자이너의 작품 고객님. 3만 원대로 13만 원대도 아니고 어떻게 마자켓을 가지고 가세요. 오늘 핑크 컬러까지 눈여겨보셨다가 모녀가 함께 선택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재킷은 이런 핏이거든요. 여행 가시거나 그냥 여름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핏감이기 때문에 좋으실 겁니다. 오히려 활용도가 좋다는 뜻이거든요. 역대 최적화 찬스 3만 3,210원으로 린넨 재킷, 김철웅 디자이너 함께 하시는 거고요. 기저귀 아울렛 오늘 이 시간 최고죠? 정말 가격 좋으니까 아까 WBL 바지도 하시고 김철웅 재킷까지 모바일 앱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.